자 녹화 시작했구요 허수아비 한번 쳐보겠습니다 허수아비 지금 스펙업 한 뒤로는 처음 쳐보는 거거든요 말레버프 오르스버프 그런거까지 오바는 안할게요 그냥 길드스킬에 비약에 지금 이정도만 썼습니다 길드스킬 비약 그리고 이거 소환해주고 이거 레벨 200인가요? 맞죠? 맞죠? 200 맞죠? 맞는거겠죠? 맞다고 믿을게요 갈게요 자 준비됐구요 위대미안하고 이거와주고 크라이 한번 써주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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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봅니다 1분 딜 할까요? 2분 딜 할까요 여러분들 1분 1분 크라이 한번 써주고 80억까지 보이는거 맞죠? 네 풀버프로는 80억까지 보여요 현재 여기서 블루블루 써주고 해부활짝 해부활짝 뭐야 또 방송론 버프는 고맙긴 해요 고맙습니다 5조 나왔네 벌써 40초 5조 나왔구요 어 너무 힘들어 제가 그리고 그 보조무기에 박무 띄우면은 아마 훨씬 세질거에요 아이고 실수했다 아 방문한다 포공한줄 더 달면 네 와 지금 1분에 2분까지 가겠습니다 1분에 7조 넘겼어요 1분에 7조 넘겼고 더해보겠습니다 자 블루블러드는 23초 딱 맞구요 12조 갈 수 있을까 12조 가보고 싶다 지금 1분 19초 지나고 있습니다 아냐아냐 크라이는 지금 하면 안돼 어웨이크닝 할 때만 통하는거고 크라이는 지금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제 요르문간드랑 엠버스킬 쓴 다음에 크라이 매긴 다음에 갈게요 요르문간드 크라이 매긴 다음에 어웨이크닝 빨리 돌아와 그렇지 1분 50초대구요 지금 12조 갔다 야 12조 5,390억 나왔습니다 그건 어웨이크닝과 요르문간드 사용시에 18초 20초마다 써주시면 되는거에요 요르문간드도 크라이가 통하는거에요 와 12조 왔다 진짜 세졌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데미지가 2조 5천억 정도 세졌어요 스펙업하니까 지금 지금 제가 힘스텐 6만 찍고 아직 근데 200제무기인 안꼈다는 점 그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거 윗잠제이제 만지고 앱솔랩스 이거 모자 완작하고 앱솔 모자 완작하고 숄더 완작하고 딱 끼면은 13조 13,4조 까지는 바라볼 수 있을거 같아요 진짜 세졌는데 이거 뭐 한방에 끝난거 같은데요 더 측정해봤자 의미없는거 같구요 깔끔하게 나름한거 같아요 아니에요 그때랑 똑같이 했어요 이거 일단 2분딜 12조 5,390억 나왔습니다 2분딜 그리고 뭐야 1분에 7조 몇천억 이었죠 7조 음 나쁘지 않았구요 24 4 15 15 19 20 더 19 22 21 24 22